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니누에 놀라운 회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계운동으로 말미암아 니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의 바깥쪽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요나서 4장은 이 니누에 놀라운 은혜를 소개한 이후에 첫 번째 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시작합니다. 요나는 못마땅했어요. 니누에 일어난 이 영적인 변화 회계가 못마땅했습니다. 왜 요나는 그렇게 화가 났던 거죠? 사실은 요나는 자기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일이 일어나서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기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나서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사실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했던 이유가 왜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도 주시고 계속 붙잡아왔고 데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나 반항하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는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기도 한데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이 아프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예요. 나 안 살 거야. 나 죽어버릴 거라고. 이런 말을 듣거나 아니면 이런 행동을 보게 될 때 부모는요. 마음에 칼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죠. 사실은 별로 죽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 안 들어주니까 그 안 들어주는 그 일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에서 이 사춘기 반항하는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나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살기 싫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것이 요나가 하는 고백입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나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철없이 말하는 요나가 있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데려다가지고 혼주를 내주겠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너그럽게 부드럽게 요나를 타이르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조금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화났니?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요나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성질을 못 이기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꽉 닫아버리고 말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 앞에 대화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어디로 나가죠? 꼴보기 싫은 니누의 성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누의가 다 들여다보이는 곳에 초막 하나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요. 꼴보기 싫어서 나갔는데 니누의 를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니누의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이 문을 꽉 닫고 들어갔는데 밖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춘기 소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런 미숙하고 미숙하고 위험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요나를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미성숙하고 철없는 요나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식물을 보내요. 박롱쿨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된 식물을 보내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롱쿨을 예비하사 이 박롱쿨은요 중동의 뜨거운 태양 햇빛으로부터 요나를 보호해 줄 만큼 아마 커다란 잎사귀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쑥쑥쑥 자라서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는 땡볕을 막아주는 굉장히 요나에게 위로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이 왜 이런 거야 하고 짜증이 가득 나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쑥쑥 자란 한 식물이 자기의 짜증난 그 마음을 그늘로 가려주니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요나의 마음에 이런 거죠. 야 너라도 없으면 어떡할 뻔했냐. 야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마음이 괜찮다 진짜. 안 그러면 정말 죽어버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너라도 있으니까 내가 좀 참는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요나와 박롱쿨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걸 보내세요. 벌레를 보내시죠. 새벽에요. 요나가 잠자고 모를 때 이 벌레가 그 박롱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박롱쿨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해가 뜨자마자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하시는데 이건 뜨거운 바람을 데리고 오는 동풍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니 이제 때양뱃이 내려쬐고 그 때양뱃에 지금까지 자기의 몸을 가려줬던 박롱쿨은 죽어버렸고 이러니 그 때양뱃 아래에서 오기를 부리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나 안 나갈 거야 방에서 이러고 있는 사춘기처럼 버티다 보니까 그 때양뱃에 정신이 왔다 갔다 혼미해지는 거예요. 큰 고통을 당했죠. 그나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때에 유일한 마음의 위안거리였던 그 기쁨이 되었던 박롱쿨까지 죽고 나니 요나가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핏대를 세우면서 또 말을 해요. 8절 말씀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이이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요. 죽이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요나가 두 번이나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소리치며 감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요나사 사장이 등장해요. 요나는 사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그거 없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나 그거 없으면 안 살고 싶다고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나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사실 요나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에 더 귀하고 기쁨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삶에 기쁨이 되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토록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셔도 그거 없으면 나 죽고 싶어. 하나님 계셔도 그거 안 이루어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하나님 계시면 뭐해? 그것도 안 들어주시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으로만 보이시나요? 이 이야기를 읽는데요. 이게 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요나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바르고 아래는 것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었을 때 그때의 그 반응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기쁨과 우리 마음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만나게 돼요. 우리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나는요 우상에 묶여 있었던 거죠. 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뭐해요? 이것도 안 들어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요나의 철없음을 회초리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대화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철없는 요나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철없는 요나가 잘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롱쿨의 죽음에 분노하고 죽여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요나를 찾아가서 다시 부드러운 대화를 시작하세요. 9절에 하나님이 또 질문하세요. 내가 이 박롱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이 식물 때문에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그런데 그렇게 화가 많이 난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하고 부드럽게 물으신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요나가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더 높여서 악을 씁니다. 뭐라 그러죠? 9절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얘기다. 왜 말이 안 돼요? 당연히 말이 되지.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죽었으니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죠. 이번에는 제가 맞아요. 제가 맞아요. 내 말 들어보세요. 화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됐어요. 왜요? 요나도 이제 들을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나 수준까지 내려가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요. 요나 수준까지 내려가셔서 요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맞아. 당연히 그렇지. 너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너의 마음에 쏙 들어왔던 그 식물이 죽으니까 정말 아쉽고 아프고 그게 억울하고 답답한 게 당연한 거지. 야 근데 요나야. 너 이 박농쿨 네가 심었냐? 이 박농쿨 네가 잘하라고 물 줬니? 이 박농쿨 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햇빛 주고 네가 그런 거야?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그냥 너랑 잠깐 만나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기쁘게 한 것뿐인데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힘들고 아파했다면 그래서 그 화냈던 거잖아. 그럼 내가 내 형상으로 창조하고 내가 내 생명을 주고 살라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안전함을 주고 보호하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돌아올 때까지 마음 쓰면서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저 니누에 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쓰는 거 당연하지 않니? 하나님이 이 질문을 요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요나서는 맞춰집니다. 10절과 11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아꼈다 라는 단어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을 제가 다 읽지 않고요.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너가 이 박농쿠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 있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이 아꼈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아꼈다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요. 극률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서 울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아꼈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극률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무 슬퍼서 마음이 부서져서 울게 되는 것. 하나님 지금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요나야 너 그 식물 때문에 네가 슬펐구나. 요나야 너 그것 때문에 울었구나. 너가 그것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것이 죽었을 때 너가 슬퍼서 울었던 거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너는 식물 때문에 슬퍼하지만 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운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가 철없이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보내셨죠.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하나님의 마음까지 초대하세요. 하나님이 성숙한 데까지 요나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는 참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요나서는 여기서 끝이 나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에서 끝이 나요. 요나가 그 뒤에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 내가 아파하는 이거 알고 있니? 내가 아파하는 이것을 위해서 너도 함께 아파하면 안 되겠니? 라는 뉘앙스를 가진 질문을 함으로 끝이 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예비하심들을 요나에게 보내셨나요? 물고기와 풍랑과 식물과 벌레와 동풍을 왜 예비해서 보내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가 그 철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니누의 성읍을 변화시키는 그 큰 일을 이루고 나서도 하나님 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철없고 하나님 마음 모르는 우리를 위한 그 일도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끝났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요나서 4장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기 원하셨던 거죠. 누구를요? 저를요.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요나서 4장을 읽고 있는 여러분을 돌이키기 원하시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 박롱쿠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내 삶의 형편에 맞춰서 내 삶의 형편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 앞에 함께 슬퍼하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조차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슬픔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세요. 요나의 길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니누에를 돌이키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우상들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말씀으로 감찰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대신하여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그것들 다 드러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요나의 마음의 중심에 감춰져 있던 그 철부지 아이의 모습과 같은 그 마음을 드러내신 것처럼 내 마음도 감찰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들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우상들 드러내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지장되고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오늘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 하나님 아닌 것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 아닌 것이 있다면 하나님 드러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낱낱이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 미숙함으로 살아가는 위험한 삶 하나님 거두어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학에 지장되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도 하나님 그렇게 감춰진 채로 우상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과 동기들과 원인들을 하나님 낱낱이 밝혀주시고 하나님 돌이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으로 그의 마음을 비추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도 비춰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 모두 모두 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까지 데려가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변화시켜 주소서